근데 엄마, 그 집 식구들이 하은이를 받아들일까? 그리고 그 집에 연수가 있잖아 그런 일 없을 거라곤 장담 못해요 이거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절대로 혼자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뭐야? 내 놈 지금 제정신이야! 하... 세상에 쟤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엄마는 그러길래 거길 왜 가 네 엄마니까 길거리에서 발가벗고 돌을 맞는데도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다 괜찮아